상림 MSP의 서천용 차장 네 반갑습니다. 상림 MSP의 서천용 차장입니다. 저희 상림 MSP는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대형 공작기계의 제조 그리고 리트로피트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마트 오프라는 컨셉에 맞게 저희가 대형 공작기계 외에도 용접 자동화 솔루션과 이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런 임팩트라는 콜드 스프레이 시스템도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용접 자동화와 임팩트 콜드 스프레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용접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은 뒤쪽에도 보이시겠지만은 IGM 용접 로봇입니다. 이 IGM 용접 로봇은 저희가 이제 오스트리아 IGM 본사와 한국 공식 에이전트십을 체계를 해서 한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창원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볼보, 권하 등등 많은 업체에 이미 여러 대수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형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우리 로봇들이 6축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IGM 같은 경우는 그 이상 7축, 8축 이렇게도 로봇 구성을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모된 이런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스프레이 가루를 뿌려서 3D 프린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재를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콜드 스프레이의 장점은 뜨거운 온도 내에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속에 뿌리더라도 열 변형이 전혀 없습니다. 열 변형이 전혀 없고 이런 알루미늄 위에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올리는 뭐 이종 재질 접합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번 스마트포 전시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상림부스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2024년 심토스에도 참가를 크게 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